자, 우리가 요번 시간에 O, O하고 O, U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에요. 만약 O 하나 있으면, letter O 하나 있으면 발음은 그냥 O 발음이 나는데 만약 O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시에는 발음은 바로 U로 바뀌어요, U. O하고 U가 같이 있을 때도 U나 U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B, O, O케는 BOOK이라고 했죠? O, O가 있으면 U 소리가 나니까 BOOK, C, O, U, L, D도 COUL죠, COUL, O, U가 같이 있을 때 U 발음이 나게 되죠. O, O가 BOOK 소리도 아니고 BOOK이에요. O 두 개가 같이 있으면, O, U가 같이 있으면 U 소리가 나요. O, O처럼.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Read each sentence. 각각 문장을 읽거라. Circle the word that has the same vowel sound as COOK and WOULD. 자, 여기에 단어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COOK하고 WOOD, O, O하고 O, U 소리 나는 것을 동그라미 칠하는 거예요. Write the word on the line to complete the sentence. 그리고 그 단어를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밑줄칭 부분에. You might, you may, you should, not later. 자, 여기서 O, O, U, O, U, U. 그 발음이나 소리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should. Fish are swimming in the river, brook, ocean. 자, 여기서 우 소리나는 건 뭐가 있죠? River, brook, ocean. 그쵸, brook. 3번. You could, will, do, help the earth by saving water. 그래서 O, O나 O, U를 쓴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쵸, could.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O, O나 O, U를 쓴 단어를 찾으셔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O, O하고 O, U는 우 발음이 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